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집안의 복과 재물을 크게 불러들이는 우편함을 이용한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우편함을 복을 담는 바구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담겨지는 바로 복바구니인 셈인데요. 적어도 복이나 재물이 수납되어지는 그런 공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걸맞는 관리와 풍수 조치를 하게 된다면 집안의 자연이 크게 복이 들어오게 되겠죠. 복바구니인 우편함 관리를 위해서 물티슈로 우편함 속을 한 달에 한 번 양력으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여러분께서 닦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물질이 없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양력으로 세 달, 세 달이 시작이 될 때 집안의 최소 있는 일이 잘 들어옵니다. 아파트 우편함이나 주택의 우편함이나 모두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에 보면요. 빨간색 종이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색만 빨간색이면 모두 좋습니다. 색종이든 상자든 중요하지 않고요. 두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 종이를 500원짜리 크기로 둥그스럽게 하나 가위로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자른 종이를 먼지 깔끔히 닦인 우편함 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편함 속에 그 왼쪽 바닥에 넣어주십시오. 왼쪽이 됐을 때 바로 양기운이죠. 양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운수를 더 활성화 있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단 이때 집안에 그 올해 수험생이 있다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그런 자녀가 있다든지 자격증을 준비 중인 그런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승진 영전을 앞두고 계신 그런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소송이나 다툼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세 출산을 올해 그 기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 그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문서적인 성추혼도 재물은 못지않게 올해 그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인 그런 집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집의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린색 녹색으로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녹색 동그라미 그 원 모양의 종이도 빨간 종이와 함께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넣은 이 빨간색은 재물복을 기대하는 그런 풍수방법이라면 후자는 관운 즉 문서적인 절차가 따르는 일에서 크게 그 재수 있는 일이 생기는 그런 풍수방법이 됩니다. 복바구니에 또 제일 안 좋은 게 있는데요. 각진 그 예리하게 생긴 명암 사이즈 그 각종 전단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그 오래 그 우편함 속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가끔 확인들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집안의 그 복바구니에서부터 아주 알뜰살뜰하게 복을 그 집안으로 크게 그 불러들이는 아주 그 실속 있는 풍수배치가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우편함을 복을 들어오게 그 풍수적으로 이용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안이 크게 그 재수 넘치는 그런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